CTS 안동방송 신년교례회가 안동서부교회 소예배실에 설렸습니다.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CTS 안동방송 운영이사장 안동서부교회 이정우 목사는 2019년 한 해가 끝날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행복했던 한 해였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CTS 안동방송의 동역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. CTS 안동방송 이사장 이상출 목사도 환영사를 통해 2019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펼쳐나갈 CTS 안동방송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안동교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. 이어 올해 초 진행 예정인 스마트폰을 활용한 CTS 영상 아카데미를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.